아이큐 로보텍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, 다음 걸작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? 소개해드리죠 새로운 젠 6! 사랑해요! 대단해요, 저보다 로봇이 더 좋죠? 뭐라고? 모든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하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, 숙녀분 아우! 우와! 안녕? 너랑 나랑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, 너 말고 모모 어쩐지, 나 깔부냐 이마? 너랑 있는 지금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야 대체 왜 무기를 로봇에다 단 거죠?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, 이게 무슨 일이야? 7723만이 그걸 막을 희망이죠 세상엔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함께면 바꿀 수 있어 내가 널 지켜줄게, 괜찮지? 안돼! 진짜 멋지다 뭐라고 불러? 내 친구 와, 날 열어줘서 고마워 조심해, 나 이제 다친다 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구애인 한글자막 by 한효정